고춧가루 아니야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아우 뷰 아우 뷰 어서오세요 두 번 아니면 십 번인데 누나 구워 먹을 거 맛있고 난 구워 먹을 거 맛있어 아 그래 안 먹는 거 이쁘다 사람 집 말고 사랑하는 거 안 살 때 입을까 생각해 승민이는 살짝 에어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난 이제 누가 어울릴 줄 몰라 그래서 조합은 애가 손절당하는 거 남대도 없더라구요 아 근데 진짜 남자애들이 완전 잘 건물이 되는 거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덮거리인 줄 덮거리 덮고 덮거리 덮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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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내가 여름방지 연구여 위험해 위험해 나한테 장비에 써달라고 뭐지 보는 거 하다리 어묵 대장치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